정말 코미디기의 맏형이에요 그렇죠 모두들 모든 분들이 또 기억하시고 그러면 너무 보고 싶어요 특히 또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누구실까요? 소개해 주세요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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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실까요? 코미디기의 맏형! 바로 남성남! 여러분 금방 소개해 주세요 좋다 또 까불게 싶다 아따 당신을 사랑하고 천만천만 사랑을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 주시고 오래라 하늘이 하늘이 되게 천만을 비여진다 더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깃고 혹시 너도 홍usu 여러분 데리고 지리면서 데리고 이내 plantation 행복하게 현지하게 오래오래 입니다 좋나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당신을 위해 응원하는 다 해보시고 어느 날 하늘이 하늘이 내게 정말 빌려준다면 그 사람을 방지를 위해 아끼고 싶어도 그래요 만약에 하늘이 하늘이 내게 천국을 빌려준다면 그 천국을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아끼고 싶어 공장 속에서 고맙습니다. 능가매고 오리오리 한 번 갈게요. 감사합니다.